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 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4월 7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월망 절망 꼭지로 하나 골랐고 약간의 기술 분야라고 할까요 아 그럼 좀 다루도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용어 하나를 하나의 익숙해지는 그런 영상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복합 사이클 엔진 복합 엔진 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최근에 미국의 한 벤처 기업이 관련된 연구를 개발 추진하는 것을 봤어요 그거하고 우리는 지금 종이상으로만 존재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보이는 것 그렇지만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여러 가지 얼개를 통해서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걸 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미국의 허미스 말씀드린 벤처 기업은 그걸 실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도 받아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사실들이 접목이 되면서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아 멀지 않은 것이구나 이게 kf 21의 수명 기간 중에 그 엔진 베이를 엔진 들어가는 자리를 이 엔진이 차지 하겠구나 아 그런 좀 음 확신이 강해지더라구요 예 그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허미스라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조그마 벤처 기업인데 뭐 유망한 기업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 사진하고 뭐 영상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엔진이 보이는 엔진이 이제 그 선택의 다이어그램이고 뭐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까지 필요 없고 우리가 안에 상식적인 선에서 큰 맥락을 이해할 정도면 되기 때문에 이젠도 사진이라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복합 사이클 엔진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데 지금 이 허미어스에서 사용하는 엔진은 앞에 일반적인 전투기에 들어가는 전투기로 그냥 할게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터보 제트 엔진 그리고 그 뒤에 우리도 잘 아는 램제트 엔진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속도에 따라서 마하 2에서 2.5 까지는 터보 제트 엔진으로 하고 그 이상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터보 제트 엔진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공기를 주위로 돌려서 즉 터보 제트 엔진을 건너뛰어서 뛰어넘어서 바로 에프터븐의 자리에 있는 램제트 엔진을 재마시켜서 마하 5까지 달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터보 제트 엔진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벌써 한 80년이 넘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뭐 검증되고도 검증된 기술이고 무료익을 때는 무료익은 기술이기도 하고 또 램젯트 엔진도 사실은 하조로 됐어요 그게 이제 무기에 사용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맥이 끊어져서 그렇지 지금 최근에 우리도 램젯트 기반의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2년 전에 선보인 바도 있고 인도도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실은 지루콩 같은 극초음속 엔진들도 좀 나오고 있고 활공형 비행체도 나오고 있고 극초음속 이러니까 이 회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다 검증된 기술이다 이미 검증된 기술인데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책 과제에서 이건 아마 특별히 연구센터가 따로 있거나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 유리하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램젯트 엔진이나 스크램젯트 엔진에 대해서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터부젯트 엔진은 이미 기술 노하우라는 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터부젯트 엔진도 지금 개발 중이니까 기술들이 다 신선하기 우리의 기억이 신선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램젯이나 스크램젯트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마 들어보시면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여객기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콩코드를 대체하는 마하 5로 나를 수 있는 여객기 그렇지만 이제 콩코드가 물 건너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음속 돌파할 때는 전기적으로 나르는 거니까 인구 밀집지역을 나를 때 충격파 때문에 사람들의 원성이 심해서 없어진 것도 큰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군용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모델이 될 것이 아마 상용으로 또 군용이든 상용이든 군용도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상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크호스라는 그림 속에 있는 이 비행체에요 그래서 주로 아마 극초음속을 이용한 마하 5 정도면 극초음속에 가깝죠 를 이용한 정찰기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램젠트 기술이 있었고 또 이게 들어가는 제트기 터프제트 엔진을 기존에 있는 엔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P&W의 프레데드 비트니 F100 엔진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잘 아는 F16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F16에는 그 엔진이 하나 F15에는 그게 아마 두 개 들어가는가 그럴 거예요 F15 같은 경우는 뭐 G2 엔진하고 P&W 엔진을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잘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엔진 시험을 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보니까 여러 가지가 꽤 맞춰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또 이상적인 그림으로 보였던 이거 SR-72 라고 하는 촘속 복합사이클 엔진 정찰기 라고 나와있던 거예요 이건 제가 별도의 주제에서 가지고 있던 주제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인데 이거 하고 맞는 거예요 그림이 비슷하잖아요 생긴 게 생긴 게 딱 뭐처럼 생겼느냐 하면 지르콘이나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또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그 앞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역할을 이거 하고 이거 하고가 같은 거구나 다크호스랑 SR-72랑 모양도 비슷하고 목적도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건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리는 이걸 이미 아마 지난 3월 달에 날렸겠죠 금년이 이거에 연구개발하는 연구 과제의 마지막 해예요 그거 앞단계 달성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공개 시제품을 공개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극비기술인데 뭐 이제 실험을 한다 물론 공개는 아직 안 했지만 실험 장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 플러스 다른 어떤 정치력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신감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고 한국판 지르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스크램젯도 램젯의 어떻게 보면 개량형이에요 램젯 스크램젯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연소를 불을 붙여서 붙이는 것도 어렵고 연소를 계속 잘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화가 충분히 쌓인 것 같아요 여러 여건 속에서도 고도가 바뀌거나 즉 공개 밀도가 바뀌거나 또는 비행차가 급기동을 하더라도 연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거는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가지지 못한 노하우고 그거는 지금 러시아 정도만 가진 노하우로 봐지거든요 우리는 그걸 해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합 엔진에 있어 가지고 램젯 때에 있어서는 괜찮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먼저 있고 그다음 지금 터브젯 엔진을 개발 중이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보면 예전에 2018년부터 23년 사이에 극초음속 순항 유도탄 이게 좀 전에 보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하이코어 그거의 과제가 이거였었어요 복합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적어도부터 고도 20여 킬로까지 한 40킬로까지 올라갈 겁니다 아마 초고속 비행체 통합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 선도형 핵심 기술 이것이 바로 이것의 결과물로 좀 전에 한국판 지루콘에 나온 거예요 2018년부터 23년 금년까지죠 금년 3월에 시제품이 19년에 공개가 됐어요 후반부에 그리고 금년 3월에 비행시험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시험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국방과학기술이라는 면에서 추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선도를 해야 되는 위치로 간다 멋진 슬로건인데 제가 이 분야를 다루면 다를수록 국방 분야, 기술 분야 다루면 다를수록 우리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결과물이 좀 더 하이코화로 이어졌고 또 우리가 램젯 엔진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이거죠 이거는 램젯 기반 추정이죠 램젯 기반, 이거 뭐 메커니즘 이야기 안 해 주니까 운용 방식을 이거 21년에 공개됐죠 초음속 순항 미사일 러시아의 야운터 그리고 인도도 이거 기술을 가져갔죠 제가 이름 찍으면 다 봤다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술을 몇 년간 주물렀다가 나온 작품이 이거예요 그래서 램젯 엔진에 대한 노하우도 충분히 쌓여 있고 그거는 국가연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 보수적인 기관이 우리가 이게 충분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면 아주 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이 관련 기술 축적이 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KF21 함재형으로 나온 거죠 작년 DX코리아에서 등장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중형 항목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보면은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도 제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발간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 미사일 하나 달린 거 보이시죠 공기 흡입구 달렸고 왼쪽 밑에 제가 집어넣은 작은 사진이 미티어 미사일하고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미티어 미사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KF21N에 배 쪽에 보면은 밑에 미사일들 조금 달려 있거든요 한 서너발진 거 보이죠 보이는 게 보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커요 길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두께가 훨씬 두꺼워요 두 배 정도 돼요 모양은 비슷해요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과연에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덕티드 램젯 우리는 처음에 대함 초음속 미사일 램젯 기반 그거를 KF21용으로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소용화 시키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내부 무장차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냥 비행기에 달 거면 진작에 만들어 쓸 거예요 무장차에 넣어야 되니까 결국 그 초음속 미사일은 함정용으로 쓰고 비행기용은 따로 개발했는데 그 기술적 기반은 뭐냐 그 영용판인 덕티드 램젯이다 로켓 엔진과 램젯 엔진의 장점을 섞은 것이다 속도도 빠르고 사거리도 훨씬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국산을 지금 미티 미사일도 하고 있겠죠 그래서 같은 기술을 가지고 하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머지 하나는 공대함이나 공대지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겠다 그것이 국과연 자료들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진으로 공개된 적 아무도 없거든요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는 거 이 모형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저게 공대함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에요 두께는 국과연 자료를 보면 두 배 정도 두꺼운 걸로 되어 있어요 엔진도 안에 용량이 두 배 정도는 되겠죠 최소한 초음속이고 사거리도 500kg 이상 나올 거예요 두께만 두껍지 길이는 내부 무장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걸 다시 한번 발견한 것은 저한테는 약간의 수확이었습니다 보면은 누구도 아마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게 말로만 나왔던 건데 저것도 물론 모형이겠지만 저거가 형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노출된 건 처음이에요 초음속 공대지 또는 공대함 미사일이에요 KF-21N에 항모탑재형에 달았으니까 저거는 대함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요 용도가 예 저렇게 엉근설적 했는데 아무도 못 봐줘서 못 알아봐줘서 섭섭해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알아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오늘 주제하고 상관된 내용인데 아 여기 보면은 24년부터 32년까지의 연구죠 제가 앞서도 연구 과제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무서움이에요 아까도 뭐 극초음속 순항에 관련된 스크랭제 기술 개발을 하다가 23년까지 연구 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딱 작품을 내놓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나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멋진 나라 살고 계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는 24년부터 32년까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 그 전에 23년까지는 램젯 스크랭젯을 막 만지는 기술들을 개발하던 시기거든요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코어 개발이 대충 다 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램젯이나 스크랭젯 엔진을 가지고 우리가 복합 엔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스크랭젯이나 램젯 부분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터보제트 엔진은 우리가 개발 중인 것도 있고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는 엔진이 많잖아요 외국 거 사다가 같이 섞어서 해봐도 돼요 그게 허미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기존 F16에 들어가는 엔진 갖고 하고 있죠 우리는 무슨 엔진 갖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KF21에 들어가는 GE의 F414 엔진을 갖고 하고 있겠죠 그 엔진은 두 발이 들어가죠 우리 KF21에 FA50에 들어가는 엔진도 크기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의 형이거든요 그거에서 추가로 출력을 늘린 게 F414 엔진이고 그건 아마 F404 엔진이고요 FA50은 최적이 같아요 즉 엔진을 바깥 끼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KF21에 엔진을 그걸 정했기 때문에 설계에 그 엔진 베이에 엔진이 들어가는 그 구멍이 크게 정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터보제트 램젯트 복합 엔진도 그 엔진의 크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414 엔진 들어온 거 가지고 험이 쓰는 F100 엔진 F16 우리는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가고 그 준비가 다 앞에 했던 역할들이 정확한 시간을 잘 끝내줬어요 역할을 잘 하면서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23년부터 23년부터 32년부터 32년까지 아까 미국 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최상의 열효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속에서는 즉 마하 1,2까지는 터보제트다 보통 마하를 넘게 되면 뒤에 애프터번호를 써야 돼요 연료를 추가로 확 넣어서 배기가스에 다시 연료를 넣어서 폭발을 시켜야 돼요 보통 이륙할 때 최대 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파란 불빛 나올 때 파란 불빛이 빨간 불빛보다 온도가 높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보통 이륙할 때 보면 파란 불빛이 많이 나와요 애프터번호를 가동시키거든요 최고 출력이 필요하니까 연료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6세대 전투기로 가면 필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일단 항속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F-22 랩터가 일찍 은퇴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뭐냐면 완전히 주력이었던 적도 없었어요 왜냐면 100, 100, 10대 밖에 없었으니까 그 F-22가 은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항속거리가 짧은 게 있어요 비록 슈퍼, 슈퍼 크루징이 됐지만 슈퍼 크루징이라는 것은 뭐냐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고도 엔진이 초음속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세대에서는 그게 다 필요한 기능으로 지금 인지가 되고 있어요 대신에 F-22처럼 항속거리가 짧으면 안 되겠죠 항속거리가 길면서도 애프터번호를 안 켜고도 당연히 애프터번호를 안 켜야지 항속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속 이상을 계속 낼 수 있어야 된다 기존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항속거리가 길어지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복합 엔진이다 이거예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다 고민 중일 거예요 서로 다 방향은 같아요 6세대 30년부터 나올 거잖아요 목적은 같아요 슈퍼 크루징을 하면서 항속거리가 길어진다 복합 엔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지금 같은 목적을 보고 달려가는 달리기 시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허미스 자료를 보면 일단은 거기는 속도를 마하 5 정도까지 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램지에서는 낼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SR-72처럼 정찰기 용으로 쓰겠다 이런 목적이 좀 큰 거 같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지금 이거 봐서는 우리는 최상의 열효율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은 뭐냐 우리는 이것을 정찰기 용으로 이 엔진을 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용으로 쓸 것이냐 우리는 전투 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지금 GE나 엔진 회사들한테 에서 개발 중인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그 한 벤처기업이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그들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 군용 항공기가 필요한 속도보다 높은 거거든요 일반 전투기들이 필요한 거 보다 즉 그 말은 그 시장은 이미 다른 업체들이 준비 중이니까 미국도 6세대 전투기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내놓으려고 하니까 예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벤처기업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노출됐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막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 다른 지이나 프레드 위트니 유럽 쪽에 엔진 제조사들 똑같은 목적일 거예요 슈퍼 커리징이 되면서 항속글이 길어지는 거 그러면 복합 엔진이 들어가야 되고 최상 일효율이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램젯트 기반의 미사일들 덕티드 램젯 스크램젯 이런 거를 다 해낼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게 러시아 정도 예 거기다가 터보델 엔진은 정 안되면 사다가 써도 돼요 예 허미스처럼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개발 중이니까 우리 걸로 갈 겁니다 예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예 kf-21 들어가고 fa-50이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하다면 거기다가 이 엔진 끼워 놓을 거예요 굳이 복합 엔진이 아니라도 그전에 다른 엔진 먼저 개발될 거예요 플러스 복합 엔진으로 가겠죠 단계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kf-21이 지금은 g e f-414 엔진으로 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국산 엔진 원 그 다음 그거에 개선형 복합 엔진 이런 식으로 갈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과제로만 나와 있고 이게 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음 제가 찾기로는 음 자 이거의 그림을 오늘 미국의 허미스라는 벤처기업이 보여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터키도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 본 게 터키 쪽에 자료에서 봤거든요 특히도 엔진 개발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서 모델로 삼는 게 예 이런 복합 엔진 예 음 왜냐하면 그들이 엔진을 개발해서 자국화 시켜서 자기들의 5세대 전투기 실을 때쯤이면 그때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경쟁력 모델들은 전부 다 복합 엔진을 달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경쟁에서 빠지면 따라오기 어렵다는 거죠 예 남이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지 않는 다음에는 예 그걸 특히 알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무리수를 계속 두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이 있어 가지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자신감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 저도 예전에 이걸 사용했던 자료인데 그때마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지난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 이 사람들이 그냥 쓴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0 이게 날짜를 보면서 2012년 12월달에 나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고서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벌써 10년 넘었죠 예 차세대 극초음속 스크람젯 엔진의 성능 향상 및 최적화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물이 요번에 이제 하늘을 날랐던 거 아닙니까 그죠 하이코어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내용 중에 연구개발 결과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줄을 꺼놨는데 요점 정리를 해서 밑에 정리를 해보면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술 선진국이 뒤지지 않는 스크람젯터의 연구능력을 확보했다 예 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정부 자료를 보지만 이거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극초음속 갖고 헤매고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발사해 가지고 뭐 몇 초 점화해서 날라갔다 이게 만족하고 그러잖아요 일년에 돈을 뭐 엄청나게 쓰고 있죠 우리나라 것은 이건 기껏 해봤더니 몇백억짜리 지금 연구 과제예요 예 미국은 2, 30년 전에 했던 것을 수준을 다시 반복하기도 지금 어려워해요 그때도 수준이 떨어져 있어 오히려 우리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돈은 10분의 1 100분의 1만큼도 안 쓰면서 이미 12 2012년 12월에 이런 말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맘대로 만지자 끓인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뭐 하나 램젯과 스크램비스의 차이가 있다면 램젯 같은 경우는 초음속으로 돌파할 때 나오는 충격파로 공기를 압축하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한 공기가 음속 이하로 떨어져요 램젯은 거기다 다시 인류를 넣어서 폭파 그러면 쫙 마오까지는 가요 그런데 스크램비스 엔진은 뭐냐 이걸 더 속도로 올리려면 이 한계가 뭐냐 압축된 공기가 역시 음속을 초과해야 돼요 이게 스크램비스의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기술 여기 여기 저기서 언뜻 언뜻 보이는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지금 하이코어에 적용이 된 것 같은데 램젯과 스크램비스의 동일 엔진으로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마하 2345까지는 램젯 형상으로 하고 거기서 속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것을 다른 엔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차피 같은 램 램 램이라는 게 영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면은 어 꽝! 부딪힌다는 뜻이에요 램 꽝! 거기서 스크램비스 엔진이니까 제가 언뜻 생각하기엔 스크림이라고 영어로 하면 그게 막 비명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훨씬 더 날카로워진다는 거거든요 스크림 램젯 스크램비스 엔진 이래 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음속 이상의 압축된 공기 자체가 음속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폭파시키는 거예요 효율에서는 없겠죠 고속에서는 대신에 음속 이상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공기 흐름을 여기에 불을 탁 붙여서 그 화염을 계속 유지하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거기에 따라서 암의 내부 구조가 적절한 충격파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램젯만 해도 앞이 움직여요 속도에 따라서 최적의 앞에 송곳처럼 뼉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최적의 충격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 그런데 아까 이 항공우주연구원의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음 즉 이 말은 우리는 더 소용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효율을 더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 음 자 우리는 벌써 10년 전에 이걸 해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약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이후에 몇 년간에 걸쳐서 벌써 램젯 기반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나왔죠 덕티드 램젯 연구개발 과제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미사일도 덕티드 램젯 기반으로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하이코어 준비됐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쉽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정부 ADD나 정부 연구기관에서 말을 이 정도 할 때는 다 됐다 자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자 이 기술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 이 왼쪽에서 어 공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터보 제트 엔진이 앞에 보이죠 터보 제트 엔진은 마하 2에서 2.5까지 자 터보 제트 엔진은 뭡니까 공기를 바람개비를 통해서 압축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고공에서 쓰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비행기 왕복 우리말로 피스톤 엔진 같은 경우는 고도를 높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 터보 제트가 인기가 있었던 거는 높은 고도에 올라가더라도 압축력이 좋으니까 상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공기를 압축했는데 마하 2나 마하 2.5 3 몇 개를 넘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대끼는 거예요 또 바람개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음 자 앞에는 터보 제트고 이 마하 2.5 마하 2.5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터보 제트는 더 이상 효과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기도 어렵고 기계적으로도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무거워지고 이러니까 이 터보 제트를 공기가 들어온 공기가 이제 이 공기는 훨씬 음속보다 빠르게 하죠 마하 2.5니까 돌아서 뒤로 바로 램젯트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램젯트 엔진이 있는 자리가 원래는 아 이제 애프터버너가 있던 자리죠 배기가스가 확 뿜어져 나가서 거기다가 불을 탁 붙이는 건데 그 애프터버너를 램젯트 엔진이 대신하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하 2.5 이상이 되면 램젯트 터보 제트로 들어가던 공기가 샥 건너 뛰어서 바로 램젯트 엔진으로 들어가고 점화를 시킨다 그래서 미국이 친구들의 자료를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뭐냐 터보 제트 엔진이 공기가 확 돌아서 램젯트 엔진으로 탁 전환되는 순간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년인가 작년 9월인가에 최초로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주안점이겠다 그러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램젯트 다시 공기가 터보 제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램젯트는 그냥 빈 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우리 최근의 성과들을 봤을 때 상당히 자신 있어 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미국보다 앞서가 있을 것이다 왜냐 미국은 램젯트이나 스크랜젯트 엔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는 있고 터보 제트 엔진은 그 성능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가 아주 얇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기 엔진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터보 제트 엔진이 있어 앞에 바람개비를 통해서 압축을 계속 시키죠 네 꼭 압축을 시켜 놓으면 여기 연소기가 있죠 저기 연료가 확 뿜어져서 쾅 폭발을 하죠 그 다음에 폭발한 압력이 팽창해서 뒤로 밀어내면 그때 터빈이 있죠 터빈 터빈은 똑같은데요 물레방화입니다 저기에서 힘을 받아서 터빈이 돌면서 앞에 압축기를 같이 돌려요 터빈이 세게 돌면 압축도 세게 해요 즉 가속을 해서 연료를 많이 뿜어서 더 큰 폭발을 만들어내면 터빈이 빨리 돌고 그 결과로 압축기로 더 빨리 돼서 더 높은 폭발을 위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주고 그래서 이 자체가 사이클로 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게 마하 2.5 정도까지만 효율적이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게 그때는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이제 램젤드 엔진이 되는 거예요 바람개비로 공기 압축하는 건 마하 2.5 정도까지다 바람개비 그게 아니면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공기는 계속 압축을 해야 되는데 더 간단해진다 구조가 되려 그게 램젤드 엔진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속도에 따라서 충격파로 충격파로 되면 그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압력도 높아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충격파가 들리는 거잖아요 꽝 집이 울릴 정도로 그 힘으로 공기를 스스로 압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스크랭젯은 그것의 연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선형이라고 오늘 램젯 정도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속에서는 마하 2.5까지는 바람개비 압축 그 다음 그 이상에서는 램젯 압축 그래서 순서대로 앞뒤로 연결시켜서 쓰겠다 속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시도하는 것도 이것이지요 앞뒤로 붙여놓은 것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배치하는 방식이 병렬로 배치도 돼요 그래서 공기를 아예 다른 관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금 미국 친구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전투기 엔진용으로 쓸 거면 KF-21 후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엔진 들어가는 공간에 이게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적적인 제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414급의 국산 엔진을 개발해서 같이 쓸 거다 길이를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일단은 크기에 있어서의 제약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 KF-21의 개발이 순조로워서 빨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3, 40년간은 쓸 거잖아요 좋은 비행기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엔진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6세대가 지금 한 5, 6년 있으면 나오는데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한겨레 22년 1월달 보도에 산업부 장관이 제트기급 첨단 엔진 국산화 검토 중했고 방위사업청장도 그보다 좀 있다가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해야 이런 말에서 운을 뗐고 이거는 하고 있다 이런 말인 것 같고 또 이게 정권 교체기거든요 5월 4일이니까 그래서 그 차기 정권에서도 이것을 계속 좀 잘 해달라 이런 뭐 뉘앙스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밑에 그는 보면 2021년 아덱스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에요 2030년도 초까지 유 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하겠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무인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 하고 있는데 25년까지에요 그게 한 만 파운드 정도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트기 엔진 FA-50이 들어가려면 만 몇천 파운드 거기다 또 몇천 파운드 더 얹으면 지금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 돼요 그래서 무인 항공기 엔진을 먼저 개발 한 다음에 그걸로 개량을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인 항공기 엔진 개발은 순조로운 것 같아요 또 저게 되면 저걸 또 터보 샤프트 방식으로 바꾸면 헬기 엔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확한 계획표를 짜고 있고 가장 효율적인 계획표를 짜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넣어서 각각이 꽉 기어져서 하고 있어요 딱 맞춰서 그런데도 진짜 대단한 것은 앞단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되겠죠 뒷단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그걸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대단한 업무의 조정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연구자들이 대단한 에너지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다 나의 내 연구다 나의 연구다 이거 반드시 해내겠어 내 인생에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연구랑 앞뒤가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남이 한 연구를 받아서 내 몫을 해내야지 그 다음이 출발하는 이런 구조예요 엄청난 책임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조정이다 최고 수준의 조정이다 국책과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 국책과제 하면 돈이 내게 세고 저게 세고 이런 과정이 많죠 그런 게 정말 없다 예전에 못 보던 모습이다 아마 세상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국책과제 같은 데 관여가 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워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오늘 말씀드린 상황은 상당히 놀라워요 그리고 이걸 계도로 잘 승계를 하면 여기서 언급되는 날짜들이 그대로 다 맞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무인기용 터보재전진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한 건 한 1, 2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거기에 쫌 전에 드린 말씀이에요 말대로 하는 거예요 계획대로 무서운 거예요 계획대로만 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요 무인기용 터보재전진 25년까지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대한항공에서 두 번째 무인 항공기 수업 꺼내놨잖아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내는 거예요 면 상하지 않을 만큼 됐으니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3,000마리급 터보 샤프터 엔진도 30년대 초까지 나와야 돼요 그것은 저 무인기용 터보재전진을 기반으로 즉 엔진 코어라고 가지고 핵심부분 아까 바람겹이 달려있던 부분 터빈하고 거기에는 뭐 효율성하고 뭐 또 소재 설계 여러 가지 부분이 반응이 되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저게 30년대 초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카이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기종 헬기 거기에 저 3,000마리급 엔진이 필요해요 두 개가 그건 미국하고 좀 같아요 거의 그거는 같은 선에서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유 무인 항공기용 터보재 30년대 초까지 저기서는 무인이라고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 아까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죠 이거는 KF-21용 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엔진은 FA-50이 들어간 엔진하고 규격이 같다 출력은 다르지만 같은 크기로 바꿔서 끼울 수 있다 이 말씀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램젯과 스크램드에서 다 준비가 됐죠 자 이게 개발됐던 터보재 엔진 하고 결합시키면 복합사이클 엔진용 터보재 나온다 32년까지 아까 연구계획에 32년까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보시면 아 이게 되겠구나 왜 이때까지 다 됐으니까 그러면 6세대급으로 우리 KF-21 지금 빨리 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빨리라기보다는 개량이라기보다는 그 개발을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더 앞당겨졌으니까 그래도 맞죠 시간이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rất events 정글 인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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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맙습니다 모십 Terence